여긴 내장이 진짜 맞았대요 뭐 안 마시세요? 우렁차 우렁차요? 너 얼굴 안 보여 올려도 돼요? 네 잠시만요 우선 이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올리셔도 돼요 짜란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구우시는 거예요? 그냥 구우는 거 없어요 여기 있어요 언니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? 한 명 한 명 한 명씩 보여요 몇 번 걸 보여요? 저요? 저 이거요 얘야? 얘가 해외에요? 아니요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왜 안 먹는데 좀 징그러워가지고 새앗한 거랑 다른다고 그래갖고 얘기해보세요 소금입니다 소금을 여기다가 아니아니아니요 이거 와사비 있어요 이거 와사비만 이렇게 써가지고 먹으면 돼 이거 마늘 쓰면 맛있는데 더 달라고 먹었어 더 달라고 먹었어 더 달라고 해줄게 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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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 전에 더 달라고 먹었어 더 달라고 해주자 일단 맛있는데 맛있는데 전엔 더 달라고 먹었어 잘 먹었어 물 과일 손질적으로 수란 파티입니다! 처음에 먹었습니다. 손질프로 날아ya기 전에서 먹었어요. 고기갈비가 잘 먹었습니다. 덮밥 preguntesen, 다 먹었죠? 그럼 자, 잘 먹겠습니다. 완전 크죠? 아껴먹을 거예요. 잘라먹어야 하니까.. 아니요. 그냥 한입에 다 드셔도 돼요. 잠깐 드셔도 됩니다. 손으로 살짝 찍어서 먹어보고 설레구나? 기다려주세요. 저도 같이 올게요. 먹어보고 싶다. 음. 아깝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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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하시나요? 음. 음. 오. 진짜 약간 기름기가 많아서. 어. 맞아요. 맞아요. 진짜 그 녹는 느낌이 있네요. 한번. 이 우설이래요. 우설. 소형이 나오고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무서운데요. 생긴 건 모르겠잖아요. 그쵸. 그쵸. 맛있죠? 아. 아. 약간 느끼해서. 잘 먹을 것 같아. 진짜. 근데 약간 느끼해서. 많이 먹었거든요. 아. 그래서 맥찬주로도 많이 먹더라고요. 음. 아. 그래서 맥찬주로도 많이 먹더라고요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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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먹나요? 음. 이거는 어느 부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양념도 묻어있는 냉동네 양념 찍어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? 맛있죠? 이거 좀 드세요 얘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먹을게요 와사비를 정말 좋아해요 오늘 못먹었으면 진짜 화나봐야겠다 진짜 저희가 여기가 예약을 사서 와야 된다고 해서 한마디로 못먹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가 오다 하면 별론데? 그래? 응 한번 먹어봤어서 좋아하나? 먹어보면 왜 맛있는데? 그때 그때보단 별로 근데 처음 영접이라고 합니다 맛있으세요? 네 맛있네요 기름이 많아서 뭐지? 그러니까 이게 양은 많지 않지만 우설 드세요 우설 어 예 드셔보세요 우설 우설입니다 우설이 가장 맛있었나요? 네 저는 아니요 우설 말고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오 모르겠어요 네 안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밥집 잘못하면 음 음 음 양은 쫄깃쫄깃해요 맛있죠? 네 다른 애들은 다 약간 쫄깃한 맛이 전혀 없는데 쫄깃하네요 그쵸? 얘는 그리고 씹는 감이 있어서 좋아요 얘가 누구죠? 아니요 아 네 그 개인가 하다가요 음 근데 술이 왜 이렇게 지동만큼 약해요? 답답한 영향이죠 저희 시간이 없는데 그니까요 지금 벌써 10분이 늦었어요 하나 더 달라고 그래 어흐 Hawai 저 일본을 몰라서 한국말 박혀 못하는데種 괜찮으세요? 삼콥 저宣 밥 Después 초콜라 내장 너무 많이 먹어요 저희 집사람들이 다 걸려가지고 다 알아놓았거든요 되게 쫓아내고 아 맞아요 다 맛있어 주세요 얼른 이거 빨리 드세요 나 이거 먹자 먹어 네 고맙습니다 얘가 그거예요 언니가 이거 드세요 뭔데요? 얘 이거요 식감 식감이 좋은 중입니다 맛있게 쌤 더 있어야지 진짜 한국사람네요 그러게요 한국 약끼니쿠 집인 척하는 뭔 소리야 일본 직원 데려다 보면 그냥 소금랑 안쪽이 다 돼 얘가 소금랑 얘가 소금데? 아 진짜? 잠깐 자연스럽게 밥을 먹을려고 숟가락을 넣어놓으면 아 그렇긴 해요 안 먹을려고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넣어놓게 되네요 아 조심하세요 오늘 배속을 천천히 해야 되겠죠 아 배속을? 원래 1.5회 했거든? 거기 1.2회 정도만 했겠어요 사람들의 컴플레인에 걸렸어요 모서리는 하나도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잘 먹었다 안 그래도 말은 서로 맞는데 빠르기까지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렇긴 하지 근데 약간 그거 있네요 뭔가 네 먹다 이게 너무 천천히 구워지니까 먹다가 지쳐요 아 약간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별로 많이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보여드리고 있으시죠 네 맛있겠죠 맛있어 먹방 먹방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요 아 진짜 부드럽다 물어봤어? 레몬향 거? 물어봤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배가 너무 고픈데 빨빨리 안되가지고 드세요 네 지금 앞에는 문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제 앞에는 소고기님이 계십니다 네 언니 그 와사비 좀 달라고 해보세요 한번 와사비에요? 와사비 불안하야매랄까? 진짜 한입만 해 와사비 좋으세요 1번 했습니다 콜라가 없으면 먹기 힘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거 하나 더 시켰거든요 왜냐면 저희 다 하나씩 더 시켰어요 저번에 갔을 때 늦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건 담보 부르지 말라는 소리나 ㅋㅋㅋㅋ 요새 마사비 거두세요 우리가 이만큼 썰었죠 이거 이것도 많이 주셔도 아 네네 그리고 이거 주시면 됩니다 나나 여기 하나 있어 저희도 있어요 여기 하나 주세요 동룡입니다 아 맞아요 네 진짜 빌려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이거 먹을 때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거 찍어야 된다고요 되게 되게 네 언니의 사랑입니다 언니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다 이미 많이 안나고 여기가 지금 이파 학카파역이죠 학카파역에서 약 10분간 걸어왔습니다 끌까요? 아 끌까요? 안녕 다 먹고 연락한대 안녕 안녕 지금까지 은이었습니다 아니야 총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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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꺼? 이게 편집하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총평 맛있는데 옆에 쪽은 제가 안보여요 그 와사비랑 콜라가 좀 많이 필요해요 느끼한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제 턱밖에 안보이는데 콜라랑 사이 아니 콜라랑 와사비를 많이 드세요 저의 총평은 이제 고기 먹어야 되니까 네 빨리하세요 저의 총평은 음 맛은 있으나 느끼하다 아니 진짜 맛있어요 한 번은 맛있는데 두 번까지 가서 먹으시진 않아서 어떤사람 다섯 번 먹는데요? 아 그래요? 네 저는 느끼한 걸 별로 안좋아가지고 저도 다 편하지만 느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입니다 그러면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 고기 먹을게요 네 안녕